학회가 열리는 회장이 웅성거린다 학회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많은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밀고 있다 모두 이우석 박사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이 박사는 양자역학의 권위자였다 이우석 박사는 오늘 상상도 할 수 없는 발명품을 이번 학회에 발표한다고 단언했었다 박사가 무대 위로 걸어올라온다 박사가 나오자 웅성거리던 회장이 한순간에 조용해졌다 박사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반갑습니다 이우석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제가 개발한 혁명적인 기계를 소개할까 합니다 괴상하고 거대한 기계가 모습을 드러낸다 바로 과거를 바꿀 수 있는 기계입니다 이 믿기지 않는 발언에 학회장은 다시 소란스러워진다 한 기자가 손을 번쩍 들며 소리쳤다 과거를 바꿀 수 있다면 타임머신 같은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타임머신을 만들어도 과거로 돌아가는 건 미래를 바꾸는 건 여러가지 역설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장치는 평행우주이론을 응용했습니다 원하는 과거의 일이 일어난 지금 이 시간과 동일한 시간대의 평행우주로 보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기상천외한 기계를 보고 할 말을 잃었다 하지만 순간의 침묵도 잠시 기자들은 그런 일이 가능한지 많은 궁금증이 가득 찬 머리로 박사에게 달려들며 질문을 쏟아낸다 이 박사는 학회장을 빠져나와 뒤에 있던 고층 건물로 올라갔다 거기엔 한 남자가 박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한때 한국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이 당연시 여겨졌던 SL그룹의 주재용 회장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SL그룹은 급속도로 성장한 회사였다 하지만 연이은 투자 실패와 신제품에서 일어난 불량품 사건, 경영 실패로 지금은 파산 직전까지 가 있었다 주재용 회장은 시몰하지만 기대감이 차있는 눈으로 박사에게 말을 건다 반갑습니다 이 박사님 그러니까 과거를 바꾼다는 것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이 박사는 이 질문에 여유 가득한 말투로 대답한다 걱정이 되시는 게 당연합니다 저라도 그럴 테지요 그치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람의 인생엔 여러 가지 분기점이 존재합니다 그 분기점의 수만큼 수많은 평행 우주가 존재합니다 당신을 당신이 원하는 과거를 가진 평행 우주로 보내게 될 겁니다 날짜나 시간은 현시점이랑 같을 겁니다 뭐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도 있지만 말이에요 자 여기에 여기에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계약서입니다 박사는 계약서를 들이민다 거기엔 말도 안 되는 금액이 써져 있다 아참 그리고 우리 회장님께서 다른 세계로 가자마자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가자마자 바로 그 세계의 자신을 죽이셔야 합니다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세계에 살고 있는 저를 직접 죽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맞습니다 죽이세요 죽이세요 이 장치는 당신을 보내기만 할 겁니다 양자 텔레포트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럼 그쪽 세계에는 당신이 두 명이 되겠죠 적자는 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바로 죽이세요 만약 당신이 죽이지 않게 되면 그쪽 세계의 당신이 당신을 죽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뭐 죽이고 나면 적당히 처리하면 될 겁니다 어차피 DNA나 지문까지 완벽하게 같을 테니 뒷철이는 편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살인을 하라는 말씀이시군요 박사는 고개를 끄덕인다 회장의 눈엔 망설임이 가득했다 회장은 한참 동안 말을 잊지 못했다 그의 마음은 접힌 듯 보였다 하지만 얼마 뒤 다시 그의 눈빛이 돌아왔다 저는 저의 실패를 되돌리고 싶습니다 무엇을 걸든지 말이에요 회장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다 그런데 그때였다 어느 남자가 방으로 난입해 박사의 목에 칼을 꼽는다 박사는 흔들리는 시선으로 그 남자를 바라본다 그는 박사 자신이었다 칼을 든 박사는 피로 범벅이 된 칼을 내려놓으며 회장을 보며 말했다 어디까지 얘기하고 있는 준이었습니까 박사는 도장이 찍혀있는 계약서를 살짝 보고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잇는다 아 계약서에 막 도장을 찍었군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원하는 미래를 손에 넣으세요 가시죠 놀란 것도 잠시 회장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다시 말하면 다시 말하면 제가 저렇게 죽을 수도 있다는 거군요 그럼 제가 살 수 있는 확률은 얼마입니까 글쎄요 일어나지 않는 이상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죽음과 삶이 공존한 상태로 살아가시겠죠 재밌네요 그럼 전 고양이가 되는 건가요 슈레딩거에 회장은 기계를 향해 천천히 걸어간다 네 맞습니다 양자역학이죠 네 뭐 뭐 그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